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10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새벽에는 양의 고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체험하고 난 자는 일을 체험하고 나기 때문에 뭔가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한번 하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해가 있어서 여유가 생기게 되어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한다는 게 군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이면 내가 더 힘들었고 내 때가 더 힘들었다고 서로 그런 분쟁이 묻죠. 저도 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주일 후에 군대를 갔어요. 18살에 바로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를 갔는데 입장할 때 버스를 타고 딱 가요. 그 버스가 군대에 딱 도착하면요. 영어로는 주얼 인스트럭터라고죠. DI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버스 안에서 무서운 포스를 가지고 막 침을 튀면서 이 얼굴 앞까지 와서 막 얘기를 해요. 빨리 빨리 내려. 막 이제. 그럼 막 정신없이 내립니다. 정신없이 내리고 나면 땅바닥에 노란색 발자국이 있어요. 그 발자국에 딱 쓰라고 그래요. 그럼 딱 앞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줄을 서고 막 가고 있으면요. 줄을 서고 갔는데 한참을 줄 서 있다 보니까 머리를 깎는 줄이었어요. 머리를 깎고 또 한참을 갈아갈아서 줄을 서서 있는데 막 옷을 다 벗더라고요. 군인복으로 갈아입는 줄입니다. 또 막 갈아갈아서 줄 서서 있는데 무슨 보품을 봤고요. 하여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시간 동안을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정신없이 그 머리 잘라가지고 따끔따끔한 옷의 느낌 아시죠? 막 그런 불편함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또 줄 서서 있는데 또 옷을 다 벗더니 샤워장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한 50명 처음 보는 남자들끼리 샤워장을 그냥 손들고 물 켜놓으면 주 달려 한 번. 그게 씻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짐승보다도 못하다.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군대가 이런데구나.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이렇게 적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3개월 훈련이 눈 까부지 않아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3개월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서 일주일 휴가를 받고 나오는데 딱 그 나오면서 보이는 게 뭐냐? 그 똑같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친구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생 좀 하겠구나. 이렇게 갈 때와 나올 때의 그 여유가 딱 있더라고요. 이제 뭐 알았으니까요.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들어도요. 체험하고 나온 사람하고 그냥 얘기 들은 사람, 영화를 본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정리된 정도가 아니라 한 주간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고 나에게 답이 되면 체험한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전부 다 오늘 본 말씀 모든 고백이요. 한때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되심으로써 응답받은 그 모든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요. 부족함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저것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쉬지 못하고 도망다닌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숨어 있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다니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기로 인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요즘에 다윗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도 불의의 길로 간 적이 있고 죄를 범한 적이 있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을 겪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또 원수의 목전에서 쭉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전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정말로 체험하고 난 자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오늘 10편 23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말씀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그 증인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정말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해블리 미션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해블리 탈런트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해블리 파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언약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양의 고백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충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 목자이라는 일을 하면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요 정말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모든 게 목자가 목자 손에 달려 있어요.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요.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떠한 목수가 경찰에 잡힌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자기가 키우는 89만의 양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걸 그냥 땅을 파가지고 판부던 거예요.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그게 이제 잡혀가지고 경찰에 오는 그런 문제가 왔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왜 죽었냐 양이. 밤새 자기가 꺼내놓은 거예요. 얘들이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만큼 무능한 양이. 그러니까 목자가 뭐가 있느냐. 못 먹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빼주기 못 먹도록. 그만큼 연약한 게 양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그런 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내 힘과 내 파워와 내 경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고백을 담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수들의 공격으로서 다윗이 보호했지 않습니까? 사제의 공격으로서 곰의 공격으로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철저하게 양들을 보호했는데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만큼 보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나를 더 보호하실까? 이렇게 연약한 나지만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역사하신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오늘 새벽부터 이 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 축복 속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건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역사하실 거야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골리아웃과 싸워서 정말 높은 것도 체험했지만 그 시기와 질투로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그 많은 어려운 시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이 복음을 보고 정말로 체험한 거예요. 이 복음 속에서 언약을 체험하고 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부족함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는 다 있다. 그 안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보면 무엇을 체험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증인으로 쓴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불렸을 때 어땠습니까? 절대 100%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카를 데려오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믿고 나니까 자기 아들 이사까지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 자기는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난 말도 못하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꺾어버렸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해하지만 저는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사람들은 수줍음이 많아서 저도 발표를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관중들 앞에서 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앞에서 하는 걸 못해요. 그런데 목사가 내가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 봐서 어떻게 내가 강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제 자신을 보면 절대 여기서 목사가 될 감이 아닙니다. 누가 목사가 될 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체험하셔야 돼요. 전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친구들을 제가 옛날에 알던 친구들이 보면 탐? 탐 뭐하냐. 지금 목사 목사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왜? 알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가 어떤 아이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한다? 그거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막 이러고 이상한 교회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제가 보고 알 정도로 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여러분들 나에게 먼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내가 먼저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분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충분하게 역사에 하나님을 체험할까 개인 동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새벽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까? 충분하게 역사하십니다.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2절 3절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양은요 정말로 무능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계속 이끌고 새로운 초원으로 찾아다니면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양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지는 게 목자입니다. 양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양에게 탓하지 않아요. 아이고 네가 못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는 목자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걱정하실 게 없어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여러분들 삶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 성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계속 말씀할 때 나오는 헤블린 파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 가운데 태어났던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절대 영광의 근체에도 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 완전하게 역사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런데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삼이 하나님께서 위드 인만의 원리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여기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흑암세력이 박으락을 하고 우리를 속여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란듯이 보란듯이 응답을 주십니다. 보란듯이 사단이 역사한다면 보란듯이 증의로 만드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서론에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봤다라니까요. 실패도 해봤고요. 넘어지기도 해봤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다 있었는데 사단을 한번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계속 했는데 최고의 왕이 만들어진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만큼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 믿음의 언약을 하나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언약을 오늘 붙잡는 것입니다. 각인뿔이 체질될 정도로 매일매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누리라는 복음만 누리시면 되요.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말고요. 누리라고 주신 그 복음 이제는 말씀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누리는 삶을 삶으로 인도해 주시오. 눌린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 언약대로 언약대로 고백하면요. 그 고백 안에 최고의 응답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충분하게 역사하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리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다. 이렇게 붙잡으십니다. 완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위세계는요 부족함 없이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다위세계는요. 영육관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을 물어트리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양해 고백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